한편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휘부가 모여있던 곳에 이른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탄을 탑재한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이륙합니다. 해가 지고 임무를 마친 뒤 귀환하는 전투기에는 실려있던 폭탄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이애 지역에 헤즈볼라 중앙본부를 폭격해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이스라엘군이 작전에 참여한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900kg이 넘는 폭탄 100여 개를 2초 간격으로 헤즈볼라 본부에 정확하게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폭격에 사용된 폭탄은 2m 두께의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으로 지하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돼 일명 벙커버스터로 불립니다. 이 공격으로 폭격 지역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빌딩 최소 4채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히 헤즈볼라 지휘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정보망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스랄라의 죽음이 조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